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누구세요? 갑자기 누구야? 이분은 프리스타일 축구에서 세계선수권에서 아깝게 2등하고 지금 한국에 오신 무슨 가 이름이 있나요? 가 이름은 뭐예요? 진석이라고 해요 진석 석인님입니다 네가 부른 거 맞죠? 아니요 같이 축구도 하고 예전에 풋살도 하고 아 어제 봤어요? 그 알죠? 사포로가 알죠? 사포 사포 그립테입이라고 그러죠? 이게 계속 탁 띄는 다음에 말 그만하고 제발 보여달라고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공도 있는데 왜 안해요 이쪽에서 하지 마세요 여기 유리 깨지 마시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안하고 저 농구매 했거든요 아니 죄송한데 여기 농구공도 있어요 여기 농구공도 있어요 아니 말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말만 하면 다 프로야 자기가 씁 레이아웃 레이아웃 그렇게 한다고 레이아웃 다시 보여 봐요 레이아웃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프죠? 근데 오오오 오오오 아 진짜 못하는 거 티난다 진짜 이거 왔어? ㅋㅋㅋㅋㅋ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손님 모셔놓고 혼자 이거 할 거예요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럼 프리스타일 축구 어 저 근데 신발이 이래가지고 오 댐! 어 여기서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뭐 어차피 유리 깨시면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아 Male 오오오오오오 endroit 오오오오 overs going 이거 이 정도 와아아아아아 진짜 사실 여러분 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알겠네요 이분 안하는데 하장님이 학창시절 축구부였잖아요 저 진짜 운동신경 쩔어요 알죠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한지 알겠어요 봐봐요 네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아 그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축구부였다면서요 내가 언제 축구부였다면서요? 바로 갑니다 미리 축구 부를 했나? 이렇게 딱 하고 있고 뻥뻥이 껴죠 어떻게 껴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게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에 틀고 올게요 이게 빵빵한 거예요 아 빵빵에 익히지 마요 돈 많이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면 그리고 공을 한 번 놓고 아아 이거는 저거는 설명 안해줘 바로 알죠 이렇게 뚱치고 오오 오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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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제가 어제 알리를 끼다가 아! 이걸 까먹었대요 아파요! 이따! 아 아파요! 뭐야 이거? 까먹었어 아 여러분 이렇게 프리스타일 축구가 무서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바로 바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여기 먼저 끼고 공을 이렇게 같이 이걸 먼저 해야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요 아 제가 설명 한 번 드리면 재능 중이어서 제가 네, 근데 알리는 못하죠 오오! O! 오오오오오 지금 근데 진짜, 진짜 재능있으신데 진짜 진짜 운동신경이 쩔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미국에서 축구부 안에 아 orb 이거 아니라니까 그만 좀 뻥쳐요 아 미국에서 축구부niejs fl Kara 아 있다 아 맞ho요 선생님 전 썰어 버렸죠 축구부 했다고 까먹고 있었어요 나 축구부였어요 축구부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사실 볼링부였습니다 볼링을 왜 갑자기 왜 해요 왜 그래 이건 기회야 입구 요인 여기 맞추려고 그랬죠 저도 다 하는 건데 이거 아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돼요 오오오 아 이발을 땡기는 거라고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알려졌어요 왜냐면 사연이는 사장니는 이라고 했죠 사장니는 이라고 했잖아요 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저는 원래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게임 여러분 다 발라버릴 테니까 네 그래서 석이님 저 한번 보주면 안 돼요? 모든 고등학생들이지 좀 한다는 목 뒤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오오오 오호웍 이거 근데 일단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던지고 오오옷 아 왔대. 딱 왔네요 ㅅㅇ ㅇ geldi 그래서 그 뭐지? 현재 하시는 일이 프리스타일 축구신 거예요? 자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선수로 하고 있어서 50 remarkably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시오시오 제가어주자lla C dizer 이게 바로 유튜브가 널 힘든다는지 인겁니다 아! 저는 사실 공 돌리기 챔피언이었어요 오!! 농구몽이야 뿀!! 한번 해보세요 목 뒤로 하는거 HA 머리 하나보다 높게 던지고 팔을 이렇게 아까 사장님처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끝 고개 살짝 등이 아 내가 진짜로 아하하하하 가빈아 내가 그런 모습이었어? 진짜 개추하다 아하우 흣 흣 흣 흣흣흣흣 MRI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역겨운 프리스타일 역..역프 역겨운 프리스타일 와 진짜 운동신용이 거의 제로예요 또 공이랑 싸우고 있어요 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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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오어오?! 앙 encê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요 ㅊ이라뇨 구독자분 앞에 서 프리스타일 축구는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약간 프리스타일 축구인 척 하는 거 잘하잖아요 원래 공 놔두고 공 안 건드리면서 그 페이크 주는거 이형표 옥연 걸어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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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오옹 ㅋ 오~~씨에에에 mug 허위허피 헤이클슛 공은 어딨죠? 공이요? 바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 진짜 웃겨 아니 저분이 뭘 많이 재밌는 걸 보여줬는데 왜 우리가 좀 이러고 했냐고 자 이제 진짜 대회때 하는 거 한번 보여줘 대회때 대회때 하는 거요? 멋있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거 한번 보여줘요 오오 잠깐만 이거 나올게요 어우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손님의 극한 직업을 보고 계신 오오 오오 오와와 우와 어 방금 전에 공 다 한 거 같은데요 오오오 아 지금 천장이 높아가지고 나 일부러 조금만 했어 오우 원래는 더 높게 자아 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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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이거 저.. 살짝 그 보인.. 꼬마해보이는데요? 꼬마해보이는데요? 아 꼬마해보이는데요? 아 갑니다 자 가요 갑니다 어 근데 좀 비슷하게 하시는데요? 네 린체도 잘 바꿔요 자꾸 덮리지 마구요? 여기다 끼고요 바로 바로? 바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재워볼게요 여기서 네 제가 저랬군요 사장님 그 초코 보이시나요? 사장님 그 초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가민씨 배 많이 접혔어요 배 배가 가민씨 배 많이 접혔어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가민씨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웃기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런 걸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제대로 한번 느껴주시죠 빨리 이분 보내고 저 좀 쉽시다 저 좀 쉽시다 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뭐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저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으로 저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 알려주시고 제가 영상 할 때 띄워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네 어쨌든 어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셔야죠 아 J I N K U N 언더바 93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해요 티셔츠 잘 입으시고요 자요 진짜 잘가요 어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왔네 아 친구 왔구나 친구분 오셨구나 네 이렇게 손님은 갑니다 아 친구분이 오셨구나 오오오 뭐야 뭐야 응? 왜 안 가시지? 어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저분은 왜 저기서 저럴까요? 아 저런거 집까지 가는구나 와 오오오 뭐야 안녕하세요 어 진짜 가시나봐요 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아픔을 남기고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아픔을 남기고 너무 아파 아까 그거 한 번 했는데 진짜 그게 뭐죠? 락 밴댴 이거 아시나요? 뛰어내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부실 겁니다 여러분 락 밴댴 근데 휘씨 편집해야지 아 내가 정말 아 너무 힘들다 개덥다 진짜 이거 너무 아팠어 아까 프리스살 하실 때 사실 XXX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약간 공 세 개 있는 걸로 해줘 다 공 두 개랑 다친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섬토 아 너무 아파 근데 엄살이죠 여러분 진짜 알리 하지 마세요 알리는 안 해도 돼요 다치는 것보다 알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게 누가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거 가빈이가 알려준 거예요 사장님이 다치는 거 보기 싫다고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네? 전 다치고 좋습니다 뭐라고요? 다치..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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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고